몇 점? 1등이겠지 몇 점? 64점 64점 몇? 공부상 64점 공부상 비클레스 비클레스 통합 1등 이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여기 계판 쳐는데 잘 나왔네 어? 잘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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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를 안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네 실수가 안 나와야돼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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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점이 있어서 안 까먹는게 중요해요 처음에 말씀하셨죠 안 까먹는거 자 아산거슈 빅클레스 1위 윤희순 선수 2위 정다현 선수 3위 윤희순 선수 이번에도 시장은 김득수 위원장님께 선수 공부해주시겠습니다 2위 정다현 선수 2위 정다현 선수 2위 정다현 선수 비율 62.763%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위와 1위가 분명 수상되겠습니다 3위 윤희순 선수 61.08% 1위 윤희순 선수 63.054% 0위 1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축하해요 난 축하해요 초고양구 1위 박승현 선수 2위 윤희순 선수 공태우 선수 저도 고생했고 이제 등 타서 출산으로 출발합니다 자 갑자기 갑자기 이거 다시 받아도 돼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경기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여기 보고 다음 경기 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 경기 또 뵙겠습니다